이 중간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말로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걸 영어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 더 어려운데 이것은 또 불교의 가장 중간 유식은 불교의 고급 사상이죠 고급 사상 고급 철학이면서 이론이면서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영어로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별로 조회수가 오를지가 않을 것 같네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나야 조회수가 오르겠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이 중간 유식을 또 해야 해야만이 하나의 이제 부디스 스타티를 잉글리시 불교학 영어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나가르준아 나가르준아는 어떤 말이에요 as Jane Westerhoff notes 빛나이와 나가르준아이 is one of the greatest thinkers in the history of Asian philosophy contemporary scholars agree on hardly any details concerning him this include exactly when he lived It can be narrowed down sometime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common era, where he lived 조셉 월즈 says Amarawat in East Deccan, and exactly what constitutes his written corpus. 그러니까 젠 웨스트허프가 불교학자죠 지적한 바와 같이 나가르 주나는 나가하면 용이죠. 주나는 수, 나무라는 얘기. 아시아 철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에요. 현대학자들은 그에 관한 세부사항에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히 그가 살았던 시기, 그가 살았던 곳이 대칸 동부에서 Amarawat을, Amarawat라는 게 어디냐면 안드라프라데시라고 있어요. 대칸공원 동쪽. 지금 남인도지 남인도. 그게 남인도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나가르 주나가. 나가르 주나가. 나가르 주나가. 나가르 주나가. 나가르 주나가. 이걸 이제 MMK라고 그러죠. 중노. 중노. 이야기라. 나가르 주나가. 만원 문원이 그 얘기는 하지만 용수보살이 저작을 많이 했지만 이 얘기예요 육티 말뭉치라고 불리는 것이 그의 철학적 작업의 핵심이라는데 적어도 일부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이 텍스트는 중도에 대한 루트 구절 중론 추리에 관한 육심성 반대를 제거하는 그리고 기중한 하완 그러나 정리상 그의 주요 작업으로 관주들은 MDK를 제외하고는 이들 각각의 속성조차 일부 현대학자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론 외에는 약간의 좀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고 나가르준아스의 메인고리스 오픈신 바이 스칼라스 에즈 리퓨팅 더 엑스터리리즘 오브 더 서툰 부디스 아비달마스쿨스 메일니 바이바시카 에즈니랑 에즈니랑 의 that any theory of substance or its essence was unsustainable and therefore phenomena such as change, causality, sense, perception were empty of any essential existence. Nagarjuna also famously equated emptiness of dharma 위드 데어 디펜던트 오리지네이션 그러니까 나가루 주나의 주의 목표는 종종 학자들이 스바바 자성이라고 그랬죠 자성 본질적 풍성 이론을 상정한 특정 불교 아비담마 학파의 하와 분별설부죠 존재론조 실제 이론을 상정한 힌두교 나야와 힌두 철학의 육파죠 나야파와 바이세시카 학파의 본질주의를 논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중론에서 MNK에서 물라 마디아미카 카리카에서 그는 불합리한 논증을 사용하여 실체 또는 본질에 대한 어떤 이론도 지속할 수 없음에 따라서 변화 인과성 감각 직업과 같은 현상은 본질적인 존재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이라는 것을 공성을 보여주었다 나가리조나는 또한 법의 공허함을 그것의 의전적 기업과 동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 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공성 순야타에 대해서 계속 나가리조나는 그걸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공성 순야타 나가리조나의 철학적 작업으로 인해 나가리조나는 일부 현대 해석과에 의해 특정 철학적 영역에서 절대주의죠 형의 사각적 경영에 도전을 받은 중도의 복 부처님의 중도를 복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마디아메카라는 것은 중도 부처님께서 말하는 중도를 미들웨이를 계속 방어하면서 이것을 발전시킨 거예요 모든 다른 외도들을 갖다가 물리치면서 그걸 논박하면서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중론으로 이제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이론적으로 체계화를 시켜서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지금 이제 계속 체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가리조나가 이제 위대한 말하자면 띵크 사상가다 불교 철학 사상가다 이렇게 보는 거고 티베탄 부디즘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중간유식을 모르면 안 돼요 중간유식 엄청난 아주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 티베트 라마성들을 만나면 이 중간유식의 지식이 아주 대단하고 또 달라일라마 성하 본인도 중간유식이 아주 대갑니다 그래서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마디아미카 중론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마디아미카 필러소피 중론 철학은 obtain a central position in all the main 티베탄 부디스쿨 all whom consider themselves to be 마디아미카스 마디아미카 thought has been categorized in various ways 인디아 and 티베트 무슨 말이냐면은 마디아미카 중간 철학은 모든 주요 티베트 불교학파에서 학파가 네 군데 있잖아요 티베트 닉마 가규 사카 결루파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모두 자신들을 마디아미카라고 중도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죠 마디아미카 사상은 인도와 티베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리되어 왔습니다 이런 얘기고 또 이제 그 early transmission 초기 전파지요 influential early figures who are important in the transmission of 마디아미카 to 티베트 include 요가차라 마디아미카 산트락티타 산타락시타 and his student 하리바드라 and 까밀라 실라 as well as the later and his people who thought of 마디아미카 by using the works of 바비베카 and 찬드락키리티 청병과 월칭의 이론을 전달했다는 얘기인데 마디아미카를 중간 사상을 티베트에 전하는데 중요한 초기 인물로는 요가차라 마디아미카 그러니까 유식 중론이지 유식 그리고 산타락치타 산타락치타라는 논사 그리고 그의 제자인 하리바드라와 카밀라 실라 이런 분들이 전파했다는 얘기 그리고 아디샤의 후기 카단파 그러니까 바비베카와 찬드락키리티 청병과 월칭의 저장을 사용하여 중간 사상을 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아티샤의 제자 드롬톤이 있습니다 초기에 중간 사상을 티베트 불교의 전판논사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티베트 불교 티베트 라마들은 중간 유식을 가지고 10년 20년을 파고 있습니다 그 early transmission of Buddhism to Tibet saw these two main strands of the philosophical views debate with each other the first was a camp which depended Yogachara Madhyamika interpretation and thus and centered on the work of the scholars of the Sangrup monastery founded by the No modern shell and also included Chapa Chokki 3개 그러니까 초기에 티베트의 불교를 전소하면서 이 두 가지 주요 철학적 견해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인정받고 첫 번째는 설립된 상포 수도원학자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 Chapa Chokki 3개를 포함하는 Yogachara Madhyamika 해서 이것을 옹호한 그러니까 Yogachara하고 유식 중간 이것이 짬뽕된 것을 옹호한 캠프가 하나 있었고 또 세컨 캠프 was those who champion the work of Chandra Kiriti of the Yogachara Madhyamika interpretation and included Sangpur Monk and Jayanandra according to John Newton It was the Madhyamika interpretation and the work of Chandra Kiriti which became dominant over time in Tibet 두 번째 진영은 이제 Yogachara Madhyamika 해석 보다는 유식 중론 짬뽕 보다는 Chandra Kiriti 월칭의 작업을 옹호한 사람들로 상푸 상푸 승려 와 자야난다 를 포함했습니다 불구학자 존던에 따라 티베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배적이 된 것은 마디아미카 해석과 찬드라 키리티 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가차라 마디아미카 요가 유식 중도 가 조금 득세했는데 그렇게 짬뽕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나중에는 찬드라 키리티 월칭 월칭의 논리가 더 우세해졌다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간사상이 더 우위에 있게 된다 그것이 오랜 했다는 이런 얘기 지금 티베트 불교는 보면은 중간유식이지만 유식도 뭐 무시를 못하지만은 중간사상이 더 이제 압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라일라마 그 강의도 들어보면은 중간사상에 그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전혀 또 유식을 뭐 얘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신라시대의 원칙스임이라고 했죠 해심밀경 소 그게 다 유식에 관한 경전들인데 신라 출신 원칙스임의 해심밀경 소가 티베트로 번역이 돼가지고 그걸 그때 만나니까 읽었다고 그러더라 자기도 읽어봤다고 그러더라 그렇지만은 이제 티베트는 지금은 중간사상이 더 우위에 있다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유식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을 지금 좀 얘기를 해주는 거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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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their views, Mabja affirms the conventional usefulness of Buddhist Brahmana and also accept Chandra Kiritis' Prasangika views. Mabja's Madhyamika scholarship was very influential on the late Tibet of Madhyamika such as Longchenpa, Jongkapa, Corampa, and Mikyo Dorje. 그러니까 이 초기에 또 다른 매우 영향적인 인물은 Mabja, Jongchup, Jongdrub. 티베트 말은 좀 발음하기가 있는데 어쨌든 나가라주나의 Mula, Madhyamika, Carica의 중론에 대한 중요한 주석을 저술했다 이 말이고, Mabja는 단마키리틴 법칭, 법칭 찬파와 찬드라키리티의 제자였으며 그의 작업은 그들의 견해사의 중간경료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보여줍니다. 불교, 프라마데이. 프라마나는 인명을 인명. 인명이란 건 논리학을, 불교 논리학이에요. 인명. 불교 논리학을 얘기하네. 불교 논리학도 유명해요. 로직. 부디스트 로직이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인명학을 별로 안 하는데 이 티베트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명학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중간 유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불교 논리학을 먼저 배워야 되거든요. 전통적인 유연성을 하긴 하지만 찬드라키리티의 브라상기카 견해도 받아들입니다. Mabja의 Madhyamika 연구는 롱챔파, 쫑가파, 고란파 및 밉교 도르제와 같은 후기 티베트 Madhyamika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후기 이제 티베트 중간학파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요가차라보다는 중간이 더 우세하게 연구되고 이제 발전한 것이죠. 티베트 불교에서는. 중간 유식. 그렇지만은 중간 유식. 중간이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중간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도 못 붙여요. 라마들의 실력이 대단해요. 10년, 20년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금 티베트 불교가 전부 지금 저리 왔지 않습니까? 인도로 지금. 인도 가면은 대단해요. 대단히. 어디 저기 가니까 닉마파. 닉마파의 사원대학이 있는데 만 명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 명이. 그리고 또 중국에 저쪽에 어디 사천성 저쪽에 가면은 5명 브라운이라고 한 5만 명. 또 그쪽에 어디 가면은 야칭스라고 가면은 비군이 있으신들 한 3만 5천 명.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우리가 그런 걸 다 참고로 해야 돼요. 이스트에시안 마디아입니까. 이번에는 동아시아. 중국. 중국, 한국, 일본에서의 어떻게 지금 중간 사상이 전개되었는가. 이걸 또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론 스쿨. 삼론학파라는 게 있었죠. 삼론학파. 중국의 마디아입니까는 삼론은 3개의 논문. 중론, 백론, 시비문론인가. 그랬죠. 중국에서 이제 중론이로 알려졌고 번역한 구마라지바가 이걸 번역을 했죠. 구마라지바가. 구마라지바가. 나집 3장이라고. Another influencer text in Chinese 마디아입니까 which was said to have been. 마디아구마라지바가 was the tachinturun. 대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지도를. 마하프라지나 파라미토파대사 사스타라. Trittatize which is the teaching on the great perfection of wisdom. According to Tan Enul, this text is only extended in the 구마라지바가's translation. As a material and deepness from the work of Nagarjuna. In spite of this, 대지도론 became a central text for Chinese interpretation of 마디아입니까. 대지도론. 중론, 대지도론. 이것이 중간학파의 사상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마라지바가 번역했다고 하는 중국 마디아입니까의 또 다른 영향력 있는 텍스트는 다치투론이다. 대지도론이다. 지혜의 위대한 완성이. 중론도 있지만 대지도론.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텍스트는 구마라지바가의 번역 번역만 존재하며 Nagarjuna의 자국과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도론은 마디아입니까 엠티니스에 대한 중국 해석의 중심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론 비굴스 라이크 구마라지바 스피플 승조. 구마라지바 제자가 승조라고 있죠. 승조. 더 레이터 길장. were influenced in restoring more orthodox and non-essential interpretation of 인티니스 to Chinese Buddhism. 인순. 최근에는 인순 법사라고. 원 모던 피규어. 구마라지바의 제자 승조와 후대의 길장과 같은 삼론학파의 인물은 공에 대한 보다 정통적이고 비본질적인 해석을 중국 불교에 복원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인순 스님이라고 선론과 일치하는 현대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찬 선이지 선. 이게 다 결국은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선도 결국은 중국 이제 그 선을 찬이라고 그러죠. 찬. 일본에서는 찬. 트래디션 이믈리티드 메디아미카 도트 비아드 삼론. 부디스트. 인플루엔싱이 있어서 서포드리. 서포드리. 일로지컬. 왜요. 거금 커뮤니케이링. 커뮤니케이링. 앱설루 트루스트. 메디아미카. 오브. 성조. 포. 엠플. 인플루엊스. 바이더 비우스. 오브. 참 배출의학과 선훠. 선훼? 선훼는 네 진해를 얘기해요. 핫텍신해. critical figure in the development of sam as can be seen by his illuminating the essential doctrine 지중치. This text. 현종기. 라는 건데 the text emphasizes that true emptiness of such this cannot be known true 그러니까 선도 이제 결국은 중간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느닷없이 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중간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삼놈 불교도를 통해 마디아미카 사상을 모방하여 절대 진리를 전달하는 비논리적인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은 비논리적인 방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승조의 중간 마디아미카는 에션실독틴을 밝히는 현종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종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승조가 찬어 발전에 중요한 인물인 선우 족장 신혜 하텍 신혜의 견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텍스트는 진정한 공 또는 지인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 알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은혜이란 건 무렴을 얘기해요. 무렴이종이라고 그러죠. 무렴을 종으로 삼는다. 무렴이라는 게 바로 공이에요. 공을 가지고 종을 삼는다. 무렴이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렴종이라고도 그러고. 금방 선이 그냥 어디서 느닷없이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결국은 중간 사상에 의해서 발전했다고 보는 겁니다. 저저히 we came to realize that both selfless things are, in their essence, empty. 이그디선서는 none, 이그디선서는 both disappear. Mind is fundamentally non-action. The way is truly no thought. 운영. There is no thought, no reflection, no thinking, no attainment, no this, no that, no coming, no going. Can he also state that the truth and it is not nothing? But it is subtle, it is. Mio you, Mio you, it is just great, brazena. 그랬거든요. 우리는 자화와 사물이 그 본질상, 자화와 사물이 본질상, 공하고 존재와 비존재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근본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돈은 참으로 무념입니다. 생각도 없고, 반영도 없고, 추구도 없고, 성취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신혜는 또한 진정한 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단지 위대한 반야인 미묘한 존재라고. 그래서 진공모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공이라는 것은 묘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 진공모위만 얘기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중도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베트는 지금도 그게 중간유식하고 밀교적으로 승화가 됐고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중간유식 사상이 결국엔 선으로 승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에 그것만 강조하지만 이런 중간유식에 기초해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경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어려웠지만 중간 마디아미카를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딱딱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고 불교의 가장 고급스럽고 최고의 이론이기 때문에 100%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완성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맛이라도 봐야 돼요. 대충 이런 게 있다. 목적은 외국 사람들하고 영어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이런 가지고 담론을 해야 돼요. 디스커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개요라도 알아야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한국 불교를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무조건 선 하도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중간 마디아미카를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